오늘은 대구에 바늘 땅에 우리 동생 카페 노뎀나무에 왔는데 이렇게 마침 이렇게 또 분갈이를 하네요 얘 이름이 뭐예요? 버킨이에요 버킨이? 네 버킨 네 이렇게 또 옷을 입혀 놓으니까 아이고 이쁩니다 얘는 저거잖아요 네 안시리움 이거 새로 나온 거예요 안시리움인데 이렇게 투톤으로 얘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? 요거는 제가 그냥 2만원에 팔고 있어요 얘는 뭐 한 15c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고런지가 유튜브하고 있다 15cm 이렇게 분갈이니까 진짜 너무 이쁘다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한 명이 돼서 뱀카시아 만시리움 또끼린 incentive 낙지 늪은 2시간 낙지 베리 가추라 금량 끓는 로댓나무 흰 화분에다 심으니까 이런거 코트에 가면 이거 7만원 다가 5,6만원 아무리 못받아도 화분에다 이렇게 심으면 네 몸값이 있죠 세상에 얘 좀 보세요 이렇게 키워놨네요 화분이 거의 너무 좋아 사람은 안나오게 찍습니다 예 사람은 안나오게 찍습니다 예 우리 집에 사갖고 가면은 전처럼 어디서 사람들이 사갖고 가면은 제가 지금 요렇게 요렇게 샀습니다 제가 얘를 얘를 사고 얘 자스민이라고 하는데 향 향이 어마어마하니 좋아요 얘 향이 아 자스민 얘 이름이 얘 이름이 자스민 그냥 자스민 되있네요 네 분홍 자스민 분홍 자스민 향이 진짜 너무 좋네요 요렇게 제가 요렇게 또 벨고 갑니다 이쪽으로 치워보세요 이 화분을 밀어보세요 이거 너무 이쁘죠 아 이쁘다 요 화분은 얼마 쳤어요? 이 화분은 고춧가루 대구 바늘땅 지하상도 여기가 경산병원 가는 쪽 이렇게 카페 노랫나무 노래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서 화분이 아주 심심치 않게 참 많이 나가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